1주도 안타를 쳐냈거든요. 3월달에 18개 안타를 만들어냈고요. 그리고 4월에는 20개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. 이놈부터 최단타 지금 38개만 해요. 좋은 날씨만큼이나 양팀 선수들의 컨디션도 좋아 보이는데요. 상당히 재미있는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좋은 볼이네요. 2구 던집니다. 쳤습니다. 이놈부터 최단타 지금 38개로 1위를 달립니다. 이놈부터 최단타 지금 38개로 1위를 달립니다.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. 좋은 날씨만큼이나 양팀 선수들의 컨디션도 좋아 보이는데요. 상당히 재미있는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. 1볼, 2수, 공을 뿌립니다. 스트라이크! 3구 갑니다. 스트라이크!